비행기가 떨어졌는데 멀쩡히 살아있는 새끼가 있다고 테러예요 동영상이야 비행기 추락하기 전에 찍힌 거 이거 보고 그놈을 그 생각해내 당신도 책임 있잖아 큰일 났는데 분이 동영상이 싹 다 없어졌어요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버릴 새끼야 내 말이 사실이면 어떻게 할 건데 그때 당신도 그 테르몬 새끼를 공범 내린 거야 너 때문에 낙저도 죽게 생겼다고 이 자식아 나 죽을 척하고 누구냐고 너